네, 이렇게 우상우TV 실버버튼이 왔습니다. 이게 좀 오래전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의원님이라고 좀 빨리 보내줬나 봐요. 보통은 이게 10만 되고 바로 안 보내준대요. 바로 안 왔어요. 꽤 오래전에. 아, 그래요? 지금 12만이죠. 10만 된 다음에 보낸 거라 12만 된 다음에 보내줬다니. 아, 그래? 아니, 경선 소식을 미국에서 들었나? 왜 이렇게 이렇게 보내줬지? 정보석 판단이 되네, 그 부분. 여기 칼 있다. 여기 칼 있다. 슬쩍, 슬쩍 조합을. 경선 지고 나니까 배운 게 없어, 지금. 올해 진짜 나는 올해 운세가 안 좋은가 봐. 경선 졌지, 출당 요구 받지. 유일한 게 이게 하나 받은 거. 근데 의원님 저기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 내년부터 좋다고. 내년에 또 좋은 각도. 올해 하반기도 계속 이렇게 사는 겨? 어쩔 수 없죠. 올해는 이제 방송으로 이제 제 심기 일전해서 다시 활짝. 작년에는 올해가 좋다고 그랬거든. 작년에 정말 안 나왔을 때. 그러면 이거를 이제 뜯으라는 거죠? 옆에 칼이 있으니까. 케잎 커팅을 먼저 케잎 커팅처럼 이렇게. 여기도 또 해 주셔야 돼요. 아 이거 진짜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. 아 그래요? 거의 국회의원 분들 중에 받은 분 많지 않을까요? 이렇게 열면 돼요. 이제 국회의원 중에 십이만 되는. 거의 없지 않아요? 홍준표 그분이. 네. 홍준표 김남국? 아 깜짝 놀랐네. 없는 줄 알고. 읽어보자. 읽어주세요.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축하드립니다. 채널의 발전을 축복히 생각하며 유튜브에서 달성하신 업적을 기념하고자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드립니다. 전 세계에서 시청자층을 구축했습니다. 뭐 어쩌고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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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자 10만명입니다. 이것도 뭐 다른 건데요. 이거는 유튜브에서 하나 보내주고 이것도 제작한 회사에서 구글에서 하청을 주나 봅니다. 상패가 파손되어 배송되었거나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. 상패 제작사에서. 상패 색깔이 금색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이게 100만이 되면 골드 버튼이 와요. 100만? 아 100만은. 100만은 뭐. 조만간 가시죠. 내년까지. 자 이것을 이것이 오사오버티비 실버버튼입니다. 와우. 저 주변에 실버버튼. 본인 채널 있잖아요. 네. 저 한 15,000명? 어창섭TV도 있죠? 없습니다. 잘했어요. 만들어보겠습니다. 꽤 무게가 있네요. 우리 같이 밭이 만든 거기 때문에. 네 멋있습니다. 이거 그러면 저희 이거 할 때 뒤에 세워놔야 돼요 항상. 아 진짜? 네 촬영할 때. 아 그래요? 네 뒤에.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자랑하려고. 원래 배경을 다 세워놔 봐요. 네. 네. 그래서 이게 100만 되면 골드버튼 나오고 1000만 되면 다이아몬드 버튼. 아 근데 이게 진짜 은은 아니네. 그럼요. 그럼 단계가 안 맞죠. 말씀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성호TV 실버버튼 달성했습니다.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우성호TV 실버버튼 언박싱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희는 그럼 골드버튼을 향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만 안 된다니까.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. 그런 사람 일을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뭐 어떻게든 논란에 휩싸워도 100만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사고가 붙죠? 네 그렇죠. 각자 10만씩 사고가 붙죠. 100만을 위해서. 네. 열심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